여기는 치즈로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너무 푸짐하게 올려주세요. 얼마나 고소할까? 죄송해요. 진짜 두께요. 저렇게 두꺼워?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지금부터 돈초일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와, 맛있다. 아, 이거 치즈가 이거다. 확실히 세 가지 치즈 덮여있어가지고 더 진하네. 더 진하네. 오오! 이거 치즈, 치즈 가잎이 덮여있는데, 진짜. 모짜렐라랑 보다랑 체다랑 그 맛이 다 나. 응. 진짜 진하다. 와우. 음. 살코기가 엄청 두툼하네. 아우, 고기가 많다. 씹는 식감은 좋은데 또 안 즐겨. 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 고기야, 응. 고기야, 응. 아우. 돈까스 말고. 우와. 우와. 음. 나 이거 소스 쓰고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먹으면 돈까스 하나도 안 느끼하지. 네. 네, 이거 한입에 넣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큼직큼직하게. 네, 이거 한입에 넣을 수 있을까? 들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빵이. 우와, 저거 거의 덩어리 아니야, 덩어리? 해먹 골라 들어간 거 봤어?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와, 쏙 따라다니는 거. 이거 진짜 들어갈까? 웬일, 이제 스윗을 보여주는데요? 아니, 입이 큰데요? 오, 재능이 있는데. 형제전은 끝났다, 딱 이거 같아요, 지금. 재능이 있어요? 먹방 게 꿈나무 아니에요? 어우, 좋아요. 페이스 좋아요. 원래 일본에서는 돈까스 소금에 찍어 먹잖아. 뭐야, 소금 찍어서. 소금을 올렸네요? 먹을 줄 아는데요? 소금 살짝 뿌려 먹으니까 약간 짭조름해져서 간간한이 되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선배 형들도 따라가는데요? 그런데 맛있게 드신다. 맛있겠다. 감칠맛이 또 몰라.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랬어? 슈플. 슈플, 슈플. 이렇게 담가서 아예 절여서 온 거예요. 부드럽지, 부드럽지? 와,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고구마 핫도그? 뭐라 해야 되지? 와, 고구마 핫도그. 맛있다. 별 핫도그. 이거 고구마 치니 돈까스 맛나? 아, 맞네. 같이 먹으면 고구마 치니 돈까스네. 그래서 맛있구나. 아, 좀 더 충분하다고 했다. 응.